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며칠 앞두 논해 교회 안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뉴스톡 스트림 시작합니다. 기도로 준비해온 제2기 장로 임직 예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모든 임직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와 임직식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우리 교회 모든 대입수험생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수능 당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지하 1층 호산나올에서 진행되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남았습니다.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.